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앱차 기독! 아니 진짜? 앱차 기독!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앱차 기독 이게 아마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 봐서는 나중에 스킬이 막 12단 점프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자기 키보다 12배 높이 뛰는 스킬 그런 새끼는 올림픽 나가야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점프력이나 병력 2단계거든? 누구지? 어 뭐야 위쪽 위쪽 뒤로 오십시오 자자자자 쟤 너무 빨라 어? 저 죽었다 방자님 구원킥 어? 대단하십니다 아이 젠장 으아악 와 존나 빨라 이거 맞추기도 힘들고 직점들어 빨라 디더스님 왜 죽으셨습니까? 저 떠 떨어졌어요 입특기도 갔다가 봐봐 존놈 헤엑 자 일어나 아 감사합니다 자 가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제 총알을 좀 아껴야겠는데 와 총액이 약한게 아니네 정말 세네 좀비한테도 센데 이제 특수존비 100원 헤드 다 안맞습니다 오오 러너 좀비까지 나는 그럼 총 들고 다니길래 퐁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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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허... 와 저 양몽장 또 왔네 저거 와.. 도빛 야 일단은 쟤..그냥 다 뚫어서 그냥 가 빨리가 날라서 가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뛰어가는 듯 빨리 뛰어가 홀홀 날아가 아아 머리밟기 스킬 배우셨습니까? 음... 안 배웠다 안 돼 대장님 이런거 자동차 열면은 희귀템 뜨지 말입니까? 응, 귀찮아서 안 가고 있다 아 엄청 귀찮아 저거 자, 일단 젠크는 전화했다고 말했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여자 얘기를 했으니 이제 우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남자 아이씨 그런 컨셉 잡지 말라고 인마 너 시발 진짜 뭐 남자 한 트럭 갖다 놓고 빌리 같은 아저씨 같으면 옆에 있으면 막 진짜 어? 너 좋아할 거야? 아니, 형 아니잖아, 컨셉을 그딴 식으로 잡지면 아무도 안 좋아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잔 내가 도와줄게, 너의 분위기를 변할게 어 뭐야, 이거 저기야? 제이드도 또 가져왔어? 여기가 어디서 왔어 검은색, 예쁘다 아, 아마... 모르겠네 항상 이름을 물어보는 건가 그 제이드가 예쁜 제이드가 왔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프리티라는 걸 띄워 넣었습니다 주인공 사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소리야 진짜야? 예 진짜 그랬습니다 저의 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왜 총을 못 꺼내지, 우리가? 여기 안전지대라는 것 같습니다 이 새끼 빨리 안가 얘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네? 예 내가 보기엔 이 새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미션 같아 난 남자 중에서 마동석 같은 사람 좋던데 마동석 고창석 뭐 이런 사람들 그 장미여관에서 요즘 나오는 애 있잖아 개, 개도 좋겠지 아아 개 딱 사는 거 보면 딱 나 어, 내가 사는 거 같애 말 걸어야 되나? 예 아, 육중완 육중완 그 장미여관에서 그 장미여관에서 그 장미여관에서 그 장미여관에서 됐다 뭐라고 하냐 그 다른 길을 따라가서 이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럼 얘네들은 뭔데 얘네들은 제이드 편 아니야? 얘네들은 이제 맞습니다 제이드가 얘네한테 지금 가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제 자칭 구원자들입니다 이 새끼다 파가 틀린 거네 예 예 그런 거 같지 이미 도시 한쪽은 망한 거 같고 일로 넘어오는 거 같은데 뭐야 야야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 잠수해서가 이렇게 가면 더 빠른데 아하 꽃피는 밤 니가 할래? 좋았어 이제 이렇게 매니저를 주면 채팅방에서도 디테일한 그걸 할 수 있고 이게 또 디테일한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게임을 하다보면 데드할랜드 같은 경우도 대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게임하느라고 자막을 이제 띄엄띄엄 읽게 돼 여기도 여기서 꽃피스로 써도 됩니까? 이쪽으로 올라오십니다 너네 그거 나 줘 난 씨 이 쪽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일로 올라오십니다 아하 할 수 있으십니다 할 수 있어요 파이팅 그거 못날라가 저 말이 되는술이야 아 여기로 가야되네 파이팅! 야 너네 그거 스킬이야? 아이 젠장 언제 그 스킬 얻게 되는거야 난감 발굴 여기서 좀 발굴 와... 와 피 반달았어 물에 떨어졌는데도 별풍선 만개 한개 고맙다 대장님도 언젠가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외상에 좀만 더 하시면 얻으실 것 같습니다 패인새끼들 너네들은 게임 패인이야 그저 그냥 예습을 하나 둘 셋 난 해냈어 해냈다가 봤나 아 감동적이네 어딨지? 어 앞이 안보입니다 여기 열릴거야 아 젠장 와 다특스 좀비야 존나 뛰어다닌다 가자 일단 우리 법칙 알지? 어 밑으로 내려가는거 맞나? 아 밑으로 내려가야되네 흫 루트 클리어하자 아직 감염자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 감염자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좀들고 다니면 안내려지냐고? 그런거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길 아는 사람 없어? 고 밖으로 나가서 다 잡은 다음에 문 열고 나가야되 다 잡아야된다고? 다 잡는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문 여는데 연타하는거기 때문에 뭐 언제 열어 어 됩니다 기방뱅이라니 좋아 다 잡이지 잡으면 돼 자 들어와 자 간다 받아라 칼 조심하시오객 폭발 합니다 거기 폭발물있음 그와 총 됐어 됐어 trivia дух 아이씨 쨔쨔 아이 젠짱 뭐야이거 아잇쨔 쨔쨔 쨔 에이구 가아 이겨져 아이 젠짱 왜 나만이 아유 여왕 하지마세요 위험합니다 가져와 나 홍방장이야 아잇쨔 지랏 똥을 때려놔 아주 아이고 이씨 아이차 이씨 여 여 여 일로 일로 아휴 진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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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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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돼 아휴 와 저것에 붙이기 오오 스플래시 데미지 야 니네 안도와주고 뭐해 아우 엇 으응 야아 방장님을 위해서라면 총알 따위 아깝지 않습니다 뭐지? 아니 이거 아 이거 좀비들한테 안 들키는 거구나 예 이제 알았어 너네도 발랐냐? 네 저는 스킬이 없어서 못 발랐어 저는 그거 있어요 아 이게 스킬이 있어야 돼? 네 자구같은 놈들 저 있어요? 저 없습니다 오오오오 이 새끼 여기서 사람을 쳐놓고 있어요 어머 야 다 밟아버려 밟아버려 다 밟아버려 다 밟아버려 밟아버려 다구리 쳐 다구리 쳐 절대 못 일어나게 해 그냥 어? 평생 누워서 똥싸게 만들어줘 니 아줌마 진짜 자 박옹까 박옹까 익히는 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앗! 오! 탄! 어? 누가 다 먹었어 라이프탄 라이플 암호 풀 야, 이제 라이플 암호가 좀 많이 나와 뭐 그레와 난데스까? 74 아, 자기 레벨에 맞춰서 나오지 보라색 등장 오! 뭔지 모르지만 아주 좋아 자, 빨리 하라고 빨리 네,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좋았어 따라따란 따안 따라따란 따안 썩은 된다 어차피 난 제조할 필요가 없지 엄청 좋은거 좋다 얘네 레벨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얘네가 제조해서 나한테 주는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나가자 네, 알겠습니다 자, 어디서 나가? 아잇 여기로 못 나가 여기 어디야? 그냥 아이템만 얻는 곳이야 여기는 아잇 잘못 들어오는 위로 가야될 것 아, 그렇습니까? 입체기동? 여기여기 빨구 있습니다, 빨구 아잇 아직 안 죽은거 죽었습니다 이제? 또 위로 올라가야됩니다 아, 또 위로 가야되네 아! 제 기억은 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잇 와, 여기 진짜 힘들었는데 올라갈때 존나, 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아잇 거기서 점프하셔야 됩니다 대장님 바로 오른쪽 파이프로 자기, 자기 아잇 아잇 저기 아잇다 이쪽으로 오셔도 이쪽으로 오셔도 지금 난 놀리고 있어 바로 난 놀리고 있어 그 상태에서 같은 파이프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점프해야 됩니다 같은 파이프 오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오! 좋아 그렇게, 그렇게 갈 수 있었나? 원래 이렇게 가는거야 비켜! 아잇 흐하 대장님 할 수 있습니다 자 갑시다 헤드님 버려요 저거 뭐하는 새끼야 왜 저렇게 와? 안전재인 어, 상자있다 저기 상자하고 뭐가 뭐하는 그냥 가, 그냥 가! 욕심을 부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오오 여기 안좋은데 오오 죄송합니다 어헤 어헤 폴드님 내려갔어요 그건 내가가 무슨, 무슨 일을 하지 뭐, 무슨 일을 하지 뭐라고 말할까 세상은 정복한 곳이란 이래 젠짜 난 언제 그 스킬을 갖게 되는거지? 네 언젠가 갖게 됩니다 이쪽으로 서바이벌 12부터 간다 와아아아 이쪽으로 탁 으이 자이 자 와아 서바이벌레 랩 10이면 나 아직 이제 6인데 한참 남았는데 어 이제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뛰십시오 아 진짜 못한다고 미안하다 못할수도 있지 사람이 아 아 여긴 너무 은근 길어 자 내가 이걸 열태야 됐어 완벽 완벽 나 분명 열었는데 아 제인창 어 뭐야 손으로 밀어도 되는거야? 아 물이 좀 이상해 인물먹으면 준비되는거 아닐까 도망가셔야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 깜빡했다 깜빡할걸 왜 지금 말하나 이거 제가 이거 버그를 알고 있습니다 아 유아 데드 서바이벌 로스트 포인트 로스트가 1400이나 됐어 1200이로 좋아 놈들이 총 쏜다면 어 일단 내려가는게 내려가면 일단 이거래 받으십쇼 어 안돼 이거 버그 있는데 와 내가 물속에 있는데도 쟤네들이 다 쏘고 있잖아 자 일단 제가 따라가겠어요 와 저 총알 빗발치는거 봐 저거 오 나 점점 숨이 멎어가고 있어 아아 따가워 야 밖으로 나가지마면 물안에서는 데미지 많이 안들어오네 깊을수록 덜들어오고 얕히면 많이 많이 아픕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잘 봐봐 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총 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방자님 가시기전에 샷건 총알 드리고 싶습니다 샷건이 이 게임에서 가장 강합니다 내놔 나로 내놔 니 삼쉽 팔 삼쉽 팔 사기템 하아 그럼 한번 넣어볼까 샷건을 더블배러 샷건 넣어놨군 그으 여기있나 아 이 시今年 어디있지 도망간다 와, 데미지 대박인데? 좋아 제이드였나, 그 새끼 이름이? 네 옆엔네 이름이 제이드입니다 옆엔네라니, 그 여자? 아, 맞다, 그 여자 아, 맞다 그 여자 우리 배신했지? 아닙니다 아, 그래 그, 뭐더라 동생 죽어가지고 빡쳐서 빡쳤잖아, 그러니까 네, 튀었습니다 딴 마을로 배신있네 와, 배신했어? 여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씨, 올라가고 아니라면 어떻게 해 여기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맞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해 맞어? 어? 야, 위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만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나가지고 놀리는 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리버리한 것 같아, 내가? 어? 내가 게임 좀 못하니까 어리버리한 것 같아? 다 이제 순진해 보이시려는 설정이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엄청 잘하시는데 이제 저희에게 불약을 채워주시고 오, 알코올 할콜이 있어야 메디킷을 만들지 됐군 와 저 스키 대박이다. 저거 존나 편하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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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이 많아. 좋아 잘 봐. 내가 딱 던질 테니까. 자 제가 날 봤어. 자 그럼 어떡해. 딱 던지면. 자 던지면. 이런 젠장. 어. 던지면. 제가 막겠습니다. 됐어. 레츠 몹 레츠 몹. 탐정 줘라. 탐정. 콩 내가 총을 써야겠어. 어 문 닫아놨네. 위로 올라가는 길. 그냥 올라가면 되겠다. 알았다. 알았다. 내 손을 붙여줘. 여기서. 어 계단 있네. 좀비도 총 쏘냐고? 아직까지 총 쏘는 좀비는 못봤는데. 그 진짜 무서운 좀비 보려면. 야 우리 컨텐츠도 채울 겸 밤에다. 밤에 이동 한번 해볼까?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밤되면 개 완전 진짜. 공포의 동안이야. 이거 왜 안 열리니? 한 명이 안 왔네. 완전 개 공포의 동안이야. 이 다음 마을, 마을 부선 더시궁창입니다. 야 꽃피는 밤이 영어 잘하는구나. 야 너도 저기 영어 그거 해봐. 이런 새끼도 지금 과외 때리는데. 하하. 하하. 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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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드. 크레인. 알아요? 제이드. 크레인. 들리어? 그리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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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컴 탤런트. 트로이. 이건 크레인. 알아요? 크레인? 이제 제로 섹터에 있는 트로이네. 세이비어스랑 접촉을 하고 있네. 어디 찾을까? 여기? Zero? 훌륭해. 여기가 주인공을 엄청 반기고 있습니다. 왜 반기는데? 이 새끼 처음부터 배신 때렸잖아. 이중 스파이 아니야. 네. 아무래도 또 호그로 쓰려고 그런거 같아. 컴퓨터가 다시 오지. 컴퓨터 듣고 싶어? 알아요? 알아요. 여기가 오지, 어떻게 된거야? 보석터 0님이랑 같이 잃어버려나? 섹터가 0님이랑 같이 잃어버려나? 방패을 안 찍을 수가 없네. 방패 좋습니다 방패. 안 찍어도 되긴 하는데 방패 좋습니다 생각보다 언락 하나 됐고 이게 언락 되어야 궁극의 스킬이게 되네. 아니, 아직 지 안해졌다고 하려니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시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입을 수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자 칸된한테 가야 할 것 같아요 칸된이 고립받는 어머어머어머어머 하지만 이건 딱 오겠습니다 뭐지? 이제 여기는 난 아직 입체기동이 안되는 어 이럴수가 아